이번 시간은 205페이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네 번째 줄, 개업공개사는 중계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됩니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만약에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고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중계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습니다. 중계대상물 기준이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기준이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일한 중계대상물, 동일 밑줄 치시고요. 동일 당사자, 동일 밑줄 치시고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 동일한 기회에 밑줄 치시고요.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동일 3번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틀립니다. 자 그러면 동일, 동일 3번 들어가는 거 이거는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에 대한 중계보수 한 번밖에 못 받는다고요? 오직 이건 사례가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기출문제 나온 걸 보면 A 계약 공개사가 이 매매에 중계를 했습니다.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매에 중계를 했고요. 을이 다시 병이라는 임차인 병이라는 임차인과 A가 임대차 중계를 했습니다. 임대차 중계를 했다. 기출문제인데 매매에 대한 중계보수가 80만 원이고 임대차에 대한 중계보수가 20만 원이라면 A 계약 공개사가 을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중계보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얼마입니까?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답은 10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병이 아니고 갑에게 다시 세를 낳았다면 80만 원밖에 못 받겠지만 병이라는 다른 임차인에게 세를 낳았으면 임대차에 대한 중계보수도 A 계약 공개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계약 공개사는 갑한테는 8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을에게는 100만 원 받을 수 있고 병에게는 20만 원 받을 수 있고 총 합계는 200만 원 받을 수 있죠. 동일,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됩니다. 동일한 중계상물 동일한 기회에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중계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초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상 그래서 만약에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제곱미터는 주택이고 나머지 50제곱미터는 상가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포함이죠. 주택에 대한 보수가 더 낮으니까 2분의 1만 주택이라도 전부 주택에 대한 중계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분 한도액 초가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가 부분만 무효입니다. 중계보수가 100만원인데 천만원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천만원 모두 무효가 아니라 초가 부분 900만원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강행법규 일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초가 부분은 지급할 필요가 없고 만약 지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가 부분만 무효고요. 만약 중계보수를 초가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거래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계보수 약정만 무효입니다. 무등록 중계업자는 중계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계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5번 중계보수의 산정입니다. 중계보수는 거래가액의 중계보수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계산된 산출액이 요율표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만 받을 수 있죠. 예를 들면 2억짜리에 대한 중계보수가 시도조례에 의하면 0.4%입니다. 그래서 2억짜리를 중계하면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9천짜리를 1억 9천만 원짜리를 중계를 하면 0.5%입니다. 0.5% 하면 얼마입니까? 5,945 95만 원이죠. 95만 원 그래서 이건 문제잖아요. 2억짜리 비싼 걸 중계하면 80만 원밖에 못 받는데 1억 9천짜리 중계하면 95만 원 중계보수를 15만 원 더 받는다면 개업공개사가 주인한테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2억 미만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80만 원입니다. 따라서 산출액이 95만 원 나와도 8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따라서 1억 6천짜리부터 2억짜리는 모두 중계보수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206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1번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이 기준이 되고요. 다만 판례는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금액은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래 당시 거래금액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등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판례가 있죠. 이거는 법정원이 아니고 판례입니다. 판례 판례입니다. 따라서 가령 분양가가 5억이고 분양가가 5억이고 계약금이 5천만 원 이 계약금 5천만 원인 상태에서 거래를 하면 그냥 계약금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붙었다면 프리미엄 5천만 원 실제 1억을 주고 거래하기 때문에 1억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판례입니다. 판사들은 플러스 프리미엄 붙는 것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피 저는 마이너스 피 받고 옛날에 팔아봤거든요. 그럼 계약금이 5천만 원인데 마이너스 피 5천만 원 붙어가지고 명의 만능해 준 경우도 있어요. 돈 한 푼도 못 받고 그러면 지금 이 판례대로 판례에 의하면 중계보수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실제 주고받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업에서는 분양권인 경우에는 거의 일률적으로 무조건 100만 원 최소 달라고 하고요. 서울 같은데 300만 원 달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판사들은 무조건 분양권인 경우에는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하면 물론 중도금은 대출로 융자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중도금은 지급됐기 때문에 지급된 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거지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교환 계약입니다. 교환 교환은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걸 교환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고요. 주택의 경우 중계보수가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시도조례에 의하면 0.4%입니다. 120만 원입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 외의 경우에는 중계보수가 매매든 임대차든 얼마라고 했습니까? 0.9%라고 했죠. 298 180만 원입니다. 중계보수가 큰 것을 상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상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러면 계획공개사는 120만 원씩을 상방으로부터 각각 받기 때문에 합계 24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 더하기 월세가 만약에 가령 45만 원 인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이렇게 5천만 원 이상이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됩니다. 요율은 주택 외의 경우 0.9%를 곱하면 되고 주택인 경우 시도 조례 가정하는 요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보증금이 5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인 경우에는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 나옵니까? 환산 보증금이 4500만 원밖에 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월세 곱하기 70을 하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합하면 3,300만 원입니다. 3,300만 원 따라서 만약에 이게 월세가 45만 원짜리 5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하면 깎아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 개혁공개사님들이 아예 절대 안됩니다.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5만 원 깎아주는 사이 중계보수가 얼마 줄어들어요? 5천만 원이면 상가하면 0.9%면 45만 원입니다. 5,945 45만 원인데 만약 33만 원이면 0.9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9,3,927 하면 29만 7천 원입니다. 45만 원 받을 게 29만 7천 원이니까 얼마입니까? 15만 3천 원 중계보수가 낮아지죠? 그래서 보전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인 경우에는 보전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곱하기 100이 아니라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곱하기 70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곱하기 100을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계산하는 게 한 문제에 출제됩니다. 동그라미 4번 중계보수는 어레인 쌍방으로부터 쌍방 각각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각각 받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 5번 6번 같은 의미인데요. 권리금은 중계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5번, 6번 권리금은 중계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계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면 권리금 알선하고는 중계보수를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그건 중계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계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9천만 원 받아 먹더라도 반례는 도덕적으로 비난하여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공인중계사법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5번 6번 권리금은 중계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계보수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는다. 별도로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7페이지 중계보수 지불식입니다. 207페이지 메뉴에 보면 중계보수 지급식이는 개업공개사와 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약 성립되면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잔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육근해석에 의하면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중계보수와 실비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 받아도 되고요. 간이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3% 받아도 됩니다. 만약 중계보수가 100만원이면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110만원 받아도 됩니다. 받아가지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계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실비와 영수정인데 동그라미 1번 실비의 한도는 중계대상물 권리강의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가 영수정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 의뢰인 밑줄 치십시오.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실비는 누구에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실비가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도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이고요.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왜 매도인이 부담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매도인이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유는 민법 판례에 의하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매대금이 10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소액인 가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가압류를 말소 10만원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10만원 가압류 말소 하기 전까지는 동시행 항병권을 행사해서 장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걸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아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므로 매도인이 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법무사들이 돈을 내주고요. 법무사들이 카드 만들어서 줍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거는 법률적 용어죠. 수도권정비교획법에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외각순환도로도 명칭이 바뀌었죠. 수도권 1순환도로 수도권 2순환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말이 법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부담하는지 실비가 중요하다고 했죠. 저도 실비 받아 봤는데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 있는 친구 땅을 부산역에 서울에서 매수인은 서울에 있고요. 부산역에 가서 계약서 적은 적이 있습니다. KTX 타고 3명이 갔다 왔다 하는 거 50만 원 실비 받았습니다. 그 받아도 불법이 아니죠.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이니까. 다만 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임대 의뢰인한테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한테 받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거기에 쌍방교부 일반교부가 있는데 쌍방교부 하는 게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 증명서류 세 개만 쌍방교부 의무가 있고요. 중계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쌍방교부 일반교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년 보존 5년 보존 있는데 3년 보존 은 전속 중계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이죠. 그 다음에 법정서식 있는지 없는지 가 있는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리고 개시 의무는 보정설정 증명서류는 개시 해야 되죠. 개시 해야 될 게 4가지가 있죠. 등수보좌 몇 등 했는지 등수보좌 4가지를 보기 쉬운 곳에 개시 해야 됩니다.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 소속 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 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개시 해야 되고 중계보수 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개시 해야 되고요. 개시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입니다. 자 중계보수 시험에 두 문제 나오는데요. 208페이지 중계보수 정립 정리라고 표 위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중요하죠. 부담자 중계보수는 쌍방이 각각 부담을 하는데 실비는 매도 임대 어린이 부담하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어린이 부담한다는 것. 그 다음에 중계보수는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인데 실비는 당사자 약정으로 정하는 시기입니다. 실비는 계약 승립이 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중계보수 산정하는데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08페이지 있는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계하는 경우 중계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X죠. 분양권인 경우에는 실제 주고받은 돈 분양권인 경우에는 프리미엄 계약금 실제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거지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10페이지 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211페이지 제9장 지도 감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